한국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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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Up Let's Get Up Let's Get Up Let's Get Up 한국 여기는 코리아 아시아 제일 가는 강남 스타일이야 이거는 내가 쓰는 말 한글이야 작지만 뻑까게 큰 그런 나라야 신전의 속도는 우리가 제일 빨러 TV가 보는 TV로 제일 잘 팔러 우리나라 자동차로 아우터만 달려 이전 레어포트에서 전세계로 날아 Hello 네 하공 네 집와 처음 뵙게 됐어 반갑습니다 살라봉주 끝에 탁 우리 빈티를 들었다며 왔어 안녕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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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빈티를 들었다며 왔어 안녕 후기 37 동경 126 한국 K-POP 세계 모두 집합 아리랑 고개를 넘어 피는 무궁화 꽃차려 트립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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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탁권 김치스 떡갈비 불고기 맛있는 삼겹살 It's so tasty 김밥 떡볶이 비빔밥 맛있는 삼계탕 It's so tasty Hello 네 하공 네 집와 처음 뵙게 됐어 반갑습니다 살라봉주 끝에 탁 우리 빈티를 들었다며 왔어 안녕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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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후는 멋진 쓰리 댄스하고 hot boys 민표 엔기도 재킷 휘날리면 비하지가 왔네 우리나라 만세 모두 같이 컴백 모아내면 도판을 벌려 you know You know we really hate this be up Hello be out 고니지와 처음 뵙게 됐어 반갑습니다 살라봉 줄 끝에 탁 우리 빛지를 들었자면 와서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